1. 도드의 재료 150재? 오케이, 도드 재료 다 샀고요. 자, 이제 놀궁 리턴 완작된 것을 에디 에픽을 달아줘야지 나중에 쌍렉 할 때 돈이 덜 들어가겠죠.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포드라는 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입니다. 150재 아, 많아요. 실수하면 안 됩니다. 여기도 한다? 인생 날아갑니다. 자, 상인에다 해주고 한 번 더 확인해 왜 모자는 내가 끼고 있는 게 안 나왔어? 뭐죠? 내가 끼고 있는 모자는 왜 안 나왔지? 아, 이유 알았습니다. 제가 끼고 있는 모자가 놀시비성이기라 여기 안 나온 거군요. 자, AD 에픽을 세 개 달아줍니다. 5에 88 놀궁 리턴 완작이 되어 있는 072짜리 048짜리 6에 88 대기 20초 6에 80초 공격력 48짜리 이제 AD 가기만 좀 발라주고 스타버스를 해봐야겠군요. 스타버스를 하기 전에 스타버스 기대비용이나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50재고 우리가 아이고 확률이 이거 없다고 치고 기대비용 121억 6천 3백만 원인데 노작 비용을 더하면 10백짜리 10백짜리 1928만 원이 더해지네 그럼 노작을 300만 원으로 개선했을 때 일곱 번 여섯 일곱 번은 터지나봐 어쨌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자부터 한 번 드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 아닌가 아, 다섯 번째 만에 됐구나 자, 16성 찍었고요. 상의를 한 번 또 16성까지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상의 16성 찍었고요. 상의부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efn 아, 이거 빨라서 못 맞추겠다? 아무튼 아, 그냥 밀어야될 것 같은데 그냥 누르고 있다보면은 그냥 누르고 있다 보면은 20피 성 찍혀있겠지 20피 성 찍혀있겠지 음 없 19성? 20성? 21성? 19성? 20성? 21성? 21성? 상이 같고요 19성? 20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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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! 35컷! 끝! 아아... 하아... 하아... 옹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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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러가... 자아... 어색... 잔다고... 잔다구... 산다구... 산다구... 잔다니깐... 안 먹어.... 안 먹어 자야 돼 아 자야 된다니까 인사하고 보내야겠구만 인사 한번 해 하이요 하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이 엄마입니다 하이요 콩이 인사해 했소 했다고 야 지금 안 먹어 파 안 먹어 나 뜨뜻해 지금 먹어야 돼 엄마 오늘 집에 데려 갔다올거야 거기 가서 너 샴푸랑 또 가져와 문 좀 닫아 주시겠어 아이 알았어 어.. 졸습니가스요 20억 anny им 8 콩이 하는 귀여워 미국에 잘 지내고 있었구먼 콩이 한씩 사줘야 큐블리지 말고 다음에 콩이 만나면 들어온다 이십서어어어어어 이십일서어어어 아 하나 될 때가 되긴 했어 박수 100억 썼으면 하난되지 하나 트라이 100억이면 하나 해야된다 진짜로 오케이 모자완성 아 벌써 갔네 벌써 15성 전에 가버렸네 아 15성 아 16성 찍었구요 그대로 이어갑니다 에이 딱 300억으로 그냥 소소하게 3개만 했으면 좋겠다 20성 간다 22성 120억 22성 2개 아니구 22성 2개 120억 22성 2개 컷 됐구요 하이가 두번째로 완성이 됩니다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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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żna 도전 23 도전 23 도전 23 도전 20 아 뭐야 떨어졌잖아 도전 20성 21성 도전 22성 도전 21성 도전 도전 21성 도전 21성 재도전 21성 또 도전 22성 재도전 된거같은 느낌이 좋아 아니었구만 기분타시구만 21성 도전 재도전 재도전 또 도전 4트 5트 6트 6트 7트 안터지는 것도 신기하다 8트 재도전 7트 8트 3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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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트 8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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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회 88 대기 10, 5회 88 대기 10으로 됐습니다 박수 217억 정도 아주 소소하게 별로 안 썼다고 볼 수 있겠지? 잘 된 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